한국 대사 남관표 안녕하십니까. 주일 한국 대사 남관표입니다.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긋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, 우리 두 나라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. 한일 양국이 이 힘든 상황을 함께 잘 이겨내고 하루속히 발견한 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. 한국과 일본을 잇는 외교의 일선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셔서 잘 견뎌주십시오. 간발의 위험 힘내라 대한민국 이슈니 노리꼬예요. 감사합니다.